안녕하세요. 떼입니다. 오늘은 좀 화사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 컬러의 가방을 메고 다니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이패드 파우치는 이 컬러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의 포인트는 이 단추가 되겠구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로 직접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실 자체가 조금 많이 부드럽고 다 뜨고 나면 이렇게 쭉쭉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 용이하게 잘 쓸 수 있구요. 실 자체는 조금 얇아요. 얇아서 이거 아이패드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스티치 자체가 여기 보시면 뒷면도 앞면도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쿠션감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쁜 아이의 준비물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저희 리얼소프트 5가닥 실이구요. 실은 한 볼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추 하나 필요하겠구요. 단수링 여러개와 돗바늘 하나 필요하구요. 그리고 3mm의 코바늘과 가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각자 원하는 컬러의 실을 선택하셨다면 우리 아이패드 파우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잡구요. 코바늘을 이렇게 가셔도 되고 한번 큐이 돌려줍니다. 그럼 여기 원이 되겠죠?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로 시작을 해줍니다. 쭉 당겨주시고 이 아이는 매듭입니다. 코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55개의 사슬뜨기를 해줄겁니다. 1. 2. 3. 4. 이렇게 사슬뜨기를 55개 해줄거에요. 빨리 감기 해볼게요. 1. 2.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3. 자 마지막 55, 그리고 코 하나를 더 해주세요. 코 하나를 더 해주시고 이 코는 무시하시고 55번째 코의 반쪽을 해서 짧게 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첫 코에 링으로 체크. 자 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부 다 반쪽을 해서 짧게 뜨기를 55개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짧게 뜨기 2개 했죠. 3개, 4개, 5개. 이렇게 짧게 뜨기로 쭉 가서 반대편 끝까지 마지막 하나까지 짧게 뜨기를 해주고 다시 만날게요. 자 이제 55개 코 했고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뒤집어주세요. 자 이게 방금 그 마지막 코였죠. 여기서 어디에 코를 해야 되냐면요. 여기. 이 아이를 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뒤쪽으로 뒤집으시면 이렇게 두 갈래의 아이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는데 이 아래 아이를 할 거예요. 아래 아이를 하는데 여기 첫 코부터 해줄 거예요. 자 이제는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 아래 있는 아이. 손 땀이 조금 느슨하시면 그냥 꽂아도 바로 들어가시는데 조금 빡빡하시면 한번 손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뒤쪽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V자가 확연하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V자가 확연하게 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쭉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번 줄 같이 떠보고 다음 줄 자 이렇게 쭉 쭉 떠서 반대편 이쯤 두 코 정도 남겨두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뿅! 자 이제 마지막 두 코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계속 이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돌려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겠죠. 체크를 해뒀으니까 자 링을 빼고 마지막 친구에게 또 똑같이 해줍니다. 해주고 또 방금 전과 똑같이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고 뒤집어서 여기 여기부터 해줄 거예요. 짧게 뜨기 하나를 해주고 링으로 체크 체크를 해주시고 똑같이 왔다갔다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쭉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고 왔다갔다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왜 또 다시 만나자고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떠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삐죽삐죽 지금 이 아이와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아 왜 평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다시 만났는데 이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래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너무 예뻐서 음 다음에 똑같은 스티치로 가방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이번에는 파우치를 만드는 거니까 자 이렇게 쭉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어 총 몇 개를 하냐면 저희가 첫 번째 사슬뜨기 한 줄 빼고 첫 번째 줄 있죠. 여기 한 줄 했고 지금 뒤로 보시면 여기 한 줄 했고 두 줄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한 줄 그리고 여기 두 줄 세 줄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네 줄 다섯 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총 여섯 줄을 해줍니다. 총 여섯 번을 왔다갔다 하고 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만약 어 내가 여기 살짝 헷갈리는데 라고 하시면 앞으로 다시 되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저희는 이거 첫 줄부터 총 여섯 줄을 하고 다시 만날게요. 뿅 자 여러분 잘 뜨셨나요? 제가 마흔여섯 줄이라고 했는데 패드에 대보니까 조금 어 정말 미세하게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 바퀴를 풀었어요. 그래서 총 마흔다섯 줄이 되었고요. 총 마흔다섯 줄로 해주시고 각자 자기 패드에 맞게 항상 사이즈를 이렇게 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패드에 케이스를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패드가 조금 두껍거든요. 옆에 어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은 여기 마흔다섯 줄을 하셨으면 여기에 실을 잘라줄 겁니다. 자 실을 잘라주시고 이제 옆에 입체적으로 보이게 짧게 뜨기를 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저희가 시작점 시석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조금 더 예쁘잖아요. 여기 뒷면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 아이를 밖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 아이가 안으로 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방금 자른 부분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다시 와서 코를 시작해 줄 거예요. 코를 시작해 줄 때는 여기 보시면 V자가 있죠? 반쪽? V자 반쪽? 나와 멀리 있는 이 친구를 찾아서 코를 시작해 줄 겁니다. 잡고요. 여기서 코를 하나 당겨주세요. 그럼 이제 코가 시작됐죠?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시고 이 실은 살짝 당겨주시고 직접 뒤로 숨겨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사슬뜨기 한 부분은 코로 사슬뜨기 한 부분에 다시 코를 코바늘을 넣고 짧게 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 반쪽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코 짧게 뜨기 이렇게 짧게 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려줄 거예요. 짧게 뜨기 반쪽을 찾아서 짧게 뜨기 이렇게 짧게 뜨기를 하면 이 아이가 조금 더 뒤집어져서 이렇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쭉 짧게 뜨기를 해줄게요. 같이 빨리 감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대부분의 풍경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두 코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 두 코는 하나를 해주고 마지막 한 코는 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요. 저희가 여기 아랫부분에 코를 할 때는 여기가 총 두 코잖아요. 그래서 두 코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 여기에 한번 해줄 거예요. 이 실은 같이 바로 숨겨줄게요. 여기를 마지막 한 코는 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짧게 뜨기를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V자 모양 있죠? 여기에 넣고 해줍니다. 짧게 뜨기. 이렇게 이 한 줄을 쭉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구멍이 살짝 보이시죠? 여기로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V자 있는 부분 여기 하나. 실은 직접 뒤로 해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또 끝부분까지 여기 끝부분까지 가야겠죠? 같이 빨리 감기 해서 같이 갈게요. 바 Bri걸이 입니다. 조금 이상은 behalf. 다음대로 가야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죠. 저희가 처음에 헤떨 링을 제가 가지고 여기 꽂아놓고 있어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하나 해주고 자, 여기도 아,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한 줄 해서 이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직접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설명하기가 조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처음에 저희가 사슬뜨기에서 반코를 집어서 간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꽂아서 초보자분들께서는 직접 꽂아서 해주셔도 되고요. 조금 내가 더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뒷면에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 아이잖아요. 살짝 뒤지고 보시면 여기 안에 부위가 있죠. 여기에 해줄 겁니다. 사실 이 아이는 사슬뜨기 한 그 안에 있는 산이거든요. 여기로 해줄 겁니다. 여기. 여기. 이 친구로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어려워 보이겠지만 사실 찾기가 너무 쉬워요. 자, 저희가 여기 마지막 첫 코는 안 하겠죠. 첫 코는 안 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첫 코는 안 하고 여기 두 번째 코부터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코에 코를 같이 넣어요. 넣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뒤로. 뒤로 찔러주시면 돼요. 이 코는 같이 숨겨줄게요. 해서 짧게 뜨기. 자, 그럼 마찬가지겠죠. 다음 코는 이 친구가 되니까 여기 넣고 뒤집어서 반대편. 아이.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보시면 여기가 지금 두 분 이 코죠. 그럼 다음은 이 코에 해야 하겠죠. 그럼 여기 이 코로 안으로 넣어주세요. 뒤에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넣고 뒤집어서 자, 이렇게 하고 뒤집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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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쭉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한 코까지 다 해주시고 그리고 똑같은 친구를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다시 만날게요. 뿅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두 아이를 완성해 주셨으면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 내가 이 파우치를 케이스 끼고 하신다면 그냥 여기 가운데 짧게 뜨기로 또 한 바퀴 돌려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케이스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데다가 가끔은 케이스를 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고 싶었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두 친구 중에 하나는 실을 잘라주지 마시고 하나는 이렇게 실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연결할 때 가장 필요한 나의 사랑 덧바늘이 필요하겠죠. 자, 덧바늘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부분 이쪽이 안쪽이죠. 여기도 이쪽이 안쪽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정면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바깥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뒤집어서 여기서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여기서는 이 실을 잘라주시고 다시 실을 시작해 주셔도 좋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실을 숨기는게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실을 쓸 거예요. 좀 길게 여유롭게 빼서 쓸 거예요. 자, 이 실을 쭉쭉 길게 빼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이 실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시면 그냥 그 실을 쭉쭉 계속 통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을 다 빼셨다면 살짝 당겨주시고 덮바늘로 실의 끝을 끼워줄게요. 자, 끼워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아이고, 잘못됐네.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여기 잡아주시고 보시면 V자가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에 있는데 우리는 가운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를 해줄 거예요. 만약 첫 코에서 여기하고 여기를 한다면 여긴 지금 코가 빠지겠죠? 여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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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당겨주시고 여기서 했으니까 또 다시 두 번째 코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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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바퀴를 쭉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를 쭉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만날게요. 아니, 이쯤! 이쯤까지 와서 다시 만날게요. 뿅! 자, 이제 바늘로 한 바퀴를 쭉 돌렸고요. 이런 실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쪽이 안쪽이다 보니까 저는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한 코만 남았거든요. 자, 마지막 한 코 끝까지 해줄게요. 이렇게 마지막 한 코까지 해줍니다. 저는 실을 좀 많이 여유롭게 남겼거든요. 왜냐면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완성을 했는데 이제 뒤집을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이게 케이스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아이패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아이패드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아무래도 탄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당겨 주셔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양 사이드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 무늬 자체가 좀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니까 저는 여기에 짧게 뜨기를 두 바퀴 돌려줄 거예요. 돌리면서 이 아이를 조금 안으로 이렇게 조여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을 과하게 많이 남겨뒀거든요. 어, 지금 여기 짧게 뜨기를 하려고 남겨뒀는데요. 만약 이 실이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으면 실을 다시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짧게 뜨기 한 부분 자, 지금 실이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있으시면 마지막에 여기, 여기 이 두 아이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하지 않을 거고 여기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 코바늘을 넣고 이 아이는 같이 숨겨줄 거고요. 실을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코를 가져옵니다. 자, 코를 가져와서 사슬뜨기를 먼저 하나 해줄게요. 자, 그리고 바튼 구멍에 넣어서 짧게 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구멍에 넣고 짧게 뜨기를 해주시고 이 방식으로 똑같이 한번 큐를 돌릴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구멍에 하나 해주시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해주시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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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코 수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해주시고 해주시고 여기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가주셨으면 여기서 코 하나를 줄일 거에요 그럼 이렇게 하나하고 하나를 줄일 거니까 이렇게 당겨서 그럼 여기 지금 세 코죠? 세 코를 한 번에 통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하고 코 줄이는 건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반대편도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코 두 개를 줄일 거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번 쭉 가봅시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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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 코를 줄일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하나 해주고 세 개를 한 번에 통과 그리고 또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여기를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사이드 부분은 한 코만 해줄 거에요. 가운데를 아무데나 찔러서 한 코만 해주시고 여기 한 코만 해주시고 여기는 무시해주시면 되시고 바로 여기로 와주실 거에요. 여기 있는 부위 여기 있는 부위 또 와주셔서 또 똑같이 한 부퀴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이쯤까지 와주셨으면 또 한 번 코를 줄입니다. 하나 하나 세 개 같이 통과 자, 그리고 또 앞으로 똑같이 해줄게요. 자, 그리고 또 앞으로 똑같이 해줄게요. 자, 그리고 또 앞으로 똑같이 해줄게요. 자, 이쯤 돼서 또 한 번 자, 이쯤 돼서 또 한 번 씨를 합쳐줄게요. 자, 하나 또 하나 세 개를 한 번에 통과 그리고 또 똑같이 앞으로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앞면은 앞면은 완성이고요. 이제 사이드 사이드 부분 한 개만 해줄게요. 한 개 하고 여기 첫 코를 찾아서 빼뜨기를 하면 이번 바퀴는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바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빼뜨기를 했죠? 이제 이번 바퀴는 쭉 한 번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입체감 있게 그냥 코에 이렇게 짧게 뜨기 한 부분이 위에 찔러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한 바퀴 쭉 해주고 이쯤에서 다시 만날게요. 뿅! 자, 이제 마지막 한 코까지 빼뜨기를 빼뜨기를 이미 다 해줬고요. 다 해주고 실을 조금 잘라주세요. 그리고 쭉 빼주시고 바늘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직접 코바늘로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다음 코에 다음 코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실을 이쪽으로 통과해 주겠습니다. 통과를 해주시고 다시 여기 가운데 가운데로 넣어서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줍니다. 그럼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리고 이 실은 덧바늘로 안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단추만 하나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아이패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짜잔 딱 맞죠 사이즈가 너무 딱 맞아 그리고 여기에 남은 실로 단추를 만들어서 여기에 달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컬러가 너무 핫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단추를 달아줄 겁니다. 짠 자 역시나 이 예쁜 단추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찾아야 하잖아요. 패드를 넣으시고 뒷면에 보시면 여기 충전잭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가운데겠죠? 그래서 여기에 달아줄 겁니다. 너무 유로하면 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조금 아래로 내려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충전을 하기 용이하게 여기에 이렇게 쭉 길게 줄을 만들어서 여기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링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여기에 충전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라 이만큼 구멍을 내줄 거예요. 먼저 어디에 할지를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에 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패드는 빼주시고 똑같이 실을 가져오셔서 여기서 해 주셔야겠죠? 자 이쪽 링을 빼주시고 체크한 부분에 코를 코바늘을 넣고 실을 가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를 해 주시고 당겨서 매듭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쭉 사슬뜨기로 가셔도 되는데 사슬뜨기만 하시면 실이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사슬뜨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뜨기 하나를 해 주고 그리고 다시 첫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 주시면 여기 지금 코가 두 개가 있죠? 이때 한 코는 빼주시고 잘 잡아 주셔야 돼요. 빠지지 않게 잘 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를 먼저 사슬뜨기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를 다시 코바늘에 꽂아서 사슬뜨기를 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이 친구를 뽑아서 잡아 주시고 또 이쪽 아이 먼저 사슬뜨기를 하고 이 아이를 다시 꽂아서 또 사슬뜨기 사슬뜨기 이런 사슬뜨기가 좀 두꺼워져요. 똑같이 이 친구를 빼서 잡고 나머지 하나를 해 주고 이 친구를 꽂아서 사슬뜨기를 해 주고 이렇게 쭉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해 주실 거예요. 어 나는 이게 너무 복잡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실을 두 겹 또는 세 겹으로 해서 사슬뜨기를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고 다시 올게요. 단추가 만약 여기에 있으면 이 친구가 이 단추를 돌아서 여기까지 만들어야 겠죠? 사슬뜨기를 하고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 뿅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해 주셨으면 여기에 다시 넣어 주셔야 겠죠? 잉을 빼고 코바늘을 넣고 빼서 한번에 통과를 해 줄게요. 이렇게 쭉 통과를 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실을 잘라서 쭉 당겨 주시고 여기에 매듭을 짓던 뒤로 숨기던 고정만 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위치에 단추만 달아 주시면 되겠죠? 단추 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건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파우치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박수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쁜 파우치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린 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구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더 예쁜 가방 더 예쁜 아이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